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관인들이 참 놓치기 쉬운 부분을 체계적으로 여덟 가지로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에 중복된 것을 좀 합치게 되면 6대 독소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2000년대에 들어가가 특히 여러분들이 이 선관위 제도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2014년 2015년 이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대부분의 이름들 선거제도가 엉망칭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좋은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좋은 그리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모든 종류의 제도를 박근혜 정부 때 이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6대 독소조항이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삭제 이거는 2023년 12월 달에 1개월 동안 보관한다. 그런데 이 교수님 말씀은 재임 기간이 끝나는 4년은 보관해야 된다. 신분증 전자 이미지를 보관하는데 돈이 안 듭니다. 파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즉시 삭제를 했다가 여러분 이거 왜 합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이 사람들이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을 엉티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가짜 유령 사전투표자로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불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는 방식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통합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가 몇 명이 잡는다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다가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는 한 달 안에 여러분 없어지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6개월 선거법 여러분들 6개월에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그냥 면피한 겁니다. 즉시 삭제하면 추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cctv로 투표한 사람들 못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뭔가 사전투표자 수를 숨기기 위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뻥치게 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토를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 표를 집어넣고 전산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런 노력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발각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금하는 모든 종류의 제도를 다 박근혜 정부 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전투표용지 바코드는 qr코드는 바코드로 바뀌는데 이것도 이런 꼼수를 쓰는 겁니다. 바코드 하단에 숫자를 볼 수 있으면 마지막 숫자를 보면 몇 장이 발간이 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숫자가 없는 바코드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두가 다 사귄 겁니다.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이는 지금 이번 주에 첨예한 여러분들 관심거리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지를 쑤셔내야 되니까 봉인지 있으면 귀찮으니까 그냥 밑에 천으로 돼서 아가리를 벌리면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행랑식 사전투표함을 사용하는가 이거는 전혀 지금 손을 못 댔습니다. 그다음에 불량 봉인지 문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선관위 창구에서 보셨던가 봉인지가 봉인지가 아닙니다. 봉인지 사용 규칙도 없고 규정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사귀를 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를 2013년, 14년, 15년에 다 통과시켜 놓은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허술한지 제가 참 답답합니다. 공적인 영역이 전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책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리에서 맡아야 될 역할이 있는데 경찰도 그렇고 검찰, 선관위, 대법관, 법원, 법무부, 대통령 누구도 뭡니까 그냥 나라의 체제를 흔드는 그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나라가 언제 나을 수 있을까 가끔 이런 밤에 생각해 보게 되면 고개가 여러분들 그냥 끄덕끄덕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이 하신 내용을 여러분 보시죠. 여덟 가지인데 여섯 가지 내용입니다.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된 사전투표 참여자 명부를 사전투표가 완료되는 즉시 삭제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2023년 12월 1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30일로. 제2교수님 말씀은 말도 안 된다 이야기. 4년은 보관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전자적 이미지를 왜 즉시 삭제했겠습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를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서 위조 사전투표 자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죠. 이게 2015년 신설조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질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이런 당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금을 냈으면 국민들이 생업을 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런 것을 독소조항을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바코드 사용 규정입니다. 이번에 통과돼서 바코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친구들이 QR코드를 쓰지 않고 12월 27일에 나온 중앙선거관련의 보도자료입니다. 바코드로 변경하겠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없죠. 숫자가 없는데 반드시 숫자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카르텔을 만드신 까부카 님이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주의 QR코드가 바코드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관위는 숫자가 없는 두 번째 형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처럼 숫자가 있는 것을 관절시켜야 됩니다. 숫자가 있을 경우 이것이 뭐죠? 투표지 번호입니다. 몇 장이 발행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중앙선거관이 여러분들 이렇게 할 겁니다. 나는 그 사기꾼들이 그냥 국민들을 쏘기는 데는 그냥 이력이 나는 인간들입니다. 나는 그냥 사기꾼들이라고 봅니다. 사기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1년에 9천억 들어가지 여러분들이 2961명의 사기꾼들을 양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정직한 사람도 있겠죠. 사기꾼이 아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조직 전체가 범죄의 연료가 된 겁니다. 절대 이런 이렇게 숫자로 29145장의 이름들 사전투표지가 발간됐습니다. 이걸 안 쓸 거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이름들 뭐죠? 사악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인간 유행들을 만났지만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절대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에 바코드의 숫자가 있어 가지고 종로구 청원효자동 사전투표소 에서 29145표가 발행됐습니다를 확인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징글징글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참 이렇게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고 마음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 잘 추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공도 아실 거고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그분이 항상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지저분한 일을 4년 동안 하면서도 크게 여러분들 건강을 안 상한 겁니다. 매일 이렇게 뭐죠 악한 놈들이 사기치는 것을 다루어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이런 심적으로 타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다루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신앙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까부카 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반드시 발행 매수를 알 수가 있는 숫자를 해야 되는데 이미 뭡니까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 않습니까 숫자 없는 거 돼지개 붕어들이 그냥 바코드만 바코드지 숫자 있는 바코드하고 숫자 없는 바코드를 구분할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왜 국민들 돼지개로 여기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도덕질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또 qr코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이 투표관리가 날인 난에 자기 이름 도장 사인을 날인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되면 위조투표지가 상당 부분 건조되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는 것도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 도장을 인쇄 날인토록 허용한 규정 이 규정을 청인의 학대에 적용한 것이 바로 선관입니다. 인쇄 날인을 허용으로 인해 외세나 국내의 부정선거 시도 세력에게 청인 예컨대 000선거구 사전투표관리관의 이미지를 훔쳐가서 가짜 사전투표지에 이 청인을 날인할 수대로 허락해 주게 됩니다. 인쇄 날인의 사용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실물 위조투표지 조작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법조항에 간단한 내용을 여러분 바꾸어 가지고 나라를 그냥 접수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대부분이 언제나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다 통과가 된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의 여러분들 뭐죠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짓들 이렇게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신들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공적기관을 보게 되면 너무 한심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북한이 여러분들 장사파로도 몇 분 던지고 핵을 때리겠다 이렇게 하면 정신들을 제대로 차릴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가의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 수준인 겁니다. 반도체를 팔고 여러분들 현대차를 파는 나라가 너무나 무기력하는 겁니다. 선거 문제 더하기 빼기 선거 문제의 이름 하나 얘기를 하지 못해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생 야단을 벌 정도 된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 핵무기가 어떻고 장사포가 어떻고 그렇게 뭐죠 무슨 뭐 별 하나 둘 셋 넷 한 사람 폼 잡는데 저거는 진짜가 저거는 제대로 일을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군인의 사령관이나 그런 사람들의 절도 있는 말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자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저렇게 군대에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 그러니까 지금 뭘 봐야 되는 거 아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14년 1월 17일 날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누구였는지 원내대표는 누구였는지 사무총장은 누구였는지 정책의 위장은 누구였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가 통과될 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문상부였고 사무총장은 김용희 였습니다. 현재 문상부는 대륙법인 법무법인 대륙법인의 고문으로 밥벌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누구 였냐에 여러분 한번 메모하셔서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7일 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사무총장 원내대표 정책의 위장이 누군지 검색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당대표가 누구 였냐 이야기죠. 여기 이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공직선거법 관리규칙 제84조 사망의 재정에 관여한 자들은 부정선거에 관여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외에 이것을 여러분들 통과되는데 발의를 누가 했는지 누가 협조를 했는지 당대표가 누구였는지 원내대표가 누구였는지 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 제2교수님은 다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체제를 전복시키는 데 협력하고 부역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테이블의 핵심이 먼 거 아니까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에 통과된 자 qr코드를 통과시키는 자 전자적 이미지 이름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 이름들 협력한 자 그 당시에 대한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 다 뭡니까 부정선거 세력에 협력한 부역한 자다 이것이 제2교수님의 이야기 인 겁니다. 그다음에 행랑식 자료 형태의 사전투표함 투표함 자료 부분에는 봉인이 불가능합니다. 봉인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함을 원활히 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행랑식 투표함을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 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입니다.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라를 먼저 접수한 겁니다. 가짜 사전투표준을 만들어서 가짜 사전투표함의 표 바꾸치기가 가능하게 해서 개표장 반임이 가능하도록 해 주기 위한 조치가 바로 열고 닫는 것이 원활한 천으로 된 행랑식 투표함들입니다. 바로 이 가짜 사전투표지를 모체 생산해서 사전투표함 관리관에 청인을 사용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항급자료 모양입니다. 그냥 쑥쑥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투표함을 쓰지 않고 이 천을 쓴 겁니다. 항급자료 사전투표함 아마 여러분 qr코드를 찍으시게 되면 사례가 쫙 나올 겁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항급자료 사전투표함 대한민국의 수치다. 이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행한 하단은 위는 플라스틱 이고 하단은 뭐죠 항급입니다. 그래서 이 항급 사이에 손을 집어넣으면 그냥 거기다 쑤셔 넣으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봉인지를 못 사용하도록 그렇게 의도 적으로 헝급형 헝급자료 행랑식 사전투표함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봉인지 보셨지 않습니까 봉인지 떼고 붙이고 아무 표시가 안 난 겁니다. 그리고 불량 봉인지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행랑식에는 봉인지를 그냥 귀찮으니까 못 붙이도록 그렇게 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한민국 공적 영역이 너무 부패했습니다. 나라에 전쟁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나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아수라장이 될 걸로 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뭐죠 그 믿음이 전혀 안 됩니다. 폼 잡고 다니지만 중국이 이런 치료하게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이런 대한민국을 그냥 먹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다 넘어갈 겁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선관위 직원 언론계 다 이런 여기에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민청 이민청 왕서방이 와가지고 돈 집어준 사람한테 그 구제를 한족에게 특별한 지휘를 부여한다. 그걸 한 주로 바꿔 그러면 얼른 국회의원들이 바꿔주겠죠. 그래서 뭡니까 한족이 들어올 수 있는 물을 확 딱 열어주겠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랑식 투표함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나 이민청에서 여러분들 한종의 특별 대우를 부여한다 이걸 만드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돈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돈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나중에 유량인이 돼가 여러분들 고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나는 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하와이에 은퇴해서 한국의 주한 외교관을 지내셨던 분이 한국인 부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토프들이 일본 사람한테 나라를 팔아먹었잖아. 너희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야 두고 봐라. 그분이 한국어도 잘 아십니다. 너희가 사람들은 허우대도 멀쩡하고 똑똑한데 너희가 일본 사람한테 저렇게 조그만 사람한테 나라 팔아먹었잖아. 다음에 너희가 중국 사람한테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을 거라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인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부인이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민들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일을 곳곳에서 맞선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해온 겁니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관위 공무원들이 어떤 짓을 지금 해와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돌아올 수 없는 4년을 이렇게 투입해가 여러분 함께 여러분 절규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 가운데 가장 고급 공무원인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조재현 천대엽 이동훈 김상한 안철상 민유숙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선관위를 모두 다 편의를 다 봐주는 판례를 만들고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술부터 5개를 다 여러분들 소송 기각하고 139년 넘는 데를 다 소송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뭘 합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의 최고복인 윤 대통령이 뭘 합니까 지금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여러분들 정당 보조금을 수십억 수백억 정도 받는 국민의힘의 김지연 씨가 있는 동안 뭘 했습니까 이제는 선거까지 여러분 다 강탈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들이 나는데 너희 눈에는 너희 자식들이 한 종 밑에서 신음하는 게 안 보이냐 이야기예요 내 눈에는 보이거든요 지금은 오래 살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면 다 박살나겠죠 그게 눈에 안 보이냐 이야기죠 그래도 다 제각각 이익을 따라가지고 다 대법관들도 선관위 편에 쓰고 언론들도 다 돈 때문에 선관위 편에 쓰고 경찰도 다 선관위 편에 쓰고 심지어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대통령까지도 뭡니까 선관위를 그냥 편에 쓰는 거죠 입을 다물어주는 거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